다시 이쁘게 마시게 커피를 준비하고 있구요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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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찍어도 돼? 이거 마이 유튜브 채널 올려도 돼요? 응 괜찮아요 괜찮아요? 네 이미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커피 커피 색깔부터 다르잖아 이번엔 열심히 만들어주네요 이 커피 이름이 뭐죠? 커피 이름이 뭐죠? 리 르옵 르옵 네 르옵이라는 커피입니다 자, 이번에는 맛있게 나오길 바라면서 자, 기다리고 싶다 완벽해? 타세 바이크는 타세 타세 타세? 아, 오케이 와우, 예, 땡큐, 고마워요